내가 대통령이면 그 인간 훈장을 주거나 총살을 시켜버렸을 거야. 진짜 사내니까. 사무실에 형님 같은 사람 없어 그런 거 못합니다. 너무 많으니까. 다 돌보지 못하고 잊은 사람도 있겠죠. 신의 등 뒤에 있는 사람들. 아우야. 내 형이 할애는 너랄 껴. 가슴을 따라오면 딱 껴. 너. 나 알지. 나한테 필요한 건 신문 헤드라인이야. 이렇게 못 참을 정도야? 날 왜 찾아왔어요? 알았어, 알았어. 날 죽여. 아악! 가고 있다. 가고 있다. 고맙습니다. 하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